안녕하세요 삼공주 조룡지입니다 오늘은 1위부터 빈보장을 줄게 먹방을 해 보겠습니다 뭐 나왔죠? 과일맛이랑 과일맛? 양말맛 양말맛 어때? 그냥 양말맛이 아니라 꼬라맨 하나 꼬라맨인가? 꼬라맨 하나 야 여기까지 왔어 나도 어떻게 지독해 한꺼번에 빨리 나가 이거 다 먹어야 돼 하.. 진짜 맛있겠다 오 냄새 사라졌다 사라졌어? 네 다시 해봐 언니는 해봐 아 싫어 그거 안 돼 싫어 자 이제 이루완을 카라멜콘이랑 썩은 치즈 어 그거야 그걸로 할거야? 무슨 맛이야? 치즈? 무슨 맛이야? 우유 맛나? 카라멜이다 카라멜이라고? 응 치즈 맛나는데? 카라멜 같은데 언니한테 와봐 뭐지? 이거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카라멜 맛이 있어? 맛없어? 중간 중간? 음 다 먹었어? 그러면 이거는 썩은 치즈다 안녕 자 내 차례 꿀떡이 꿀떡이 썩은 계란이랑 버터팝콘 나는 똑같은거야? 너는 카라멜 팝콘이고 난 버터팝콘이야 그럼 이거 중이네 이거 이 하얀색 어 맞아 하얀색에 이거 골라 이거 이거잖아 응 긴장되네 조근조근조근조근 이거 어디가 골라진거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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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 좋겠다 불렀다 무슨 맛나? 근데 잠깐만 그거 맛나 무슨 맛? 아 진짜 냄새 난다 그치 아 냄새 난다 영화관에 가면은 카라멜 팝콘 있잖아 닦아 응 이건 버터팝콘인데 카라멜 팝콘 맞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달아 야 다시 누구 차르지? 이젠 차르지 돌려? 다 먹었어? 데드피쉬랑 이런거? 응 그 뭐지? 어 맞아 딜리바나나 맛이랑 응 썩은 생선 으흠흠 으흠흠 아 무슨 맛이야? 근데 냄새 안나잖아 근데 왠지 나 살까? 처음에 썩은 생선 같다 너의 표정 보고 맞춰볼게 언니가 맞춰보자 이발 응 음 썩은 생선 썩은 생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? 나 팝콘 생선 나는데 팝콘 언니한테서 나는거고 언니한테서 나는거고 언니한테서 나는거고 나도 팝콘 생선이야 아 생선언니야 나도 어 나는 맞았어 고등어 맞나? 아니면 오래된 생선? 오래된 생선은 안 먹어 봤을거 같아 역시 양말 냄새 아 이거 아이 아닌데 양말 냄새 난다고 너 좀 양말 냄새같이했다 아 이거 좋아 한번 하하 하핳 양말 냄새지? 어 진짜 양말 냄새 나 이놈 안에 자 이러한 차례 잔디랑 라임이야 잔디랑 라임? 이거 초록색 이거 말고 이거 아니야? 아무것도 없는 거 무슨 맛이야? 잔디? 라임 맛은 상큼해 라임 맛 같은데 라임 맛 축하합니다 아니야 얘가 잔디맛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비냄새 좋아하거든 비냄새? 잔디는 괜찮잖아 나무 냄새 나는 거라서 너 이리 와봐 입 냄새 맡아보자 잔디 잔다 잔디야? 잔디가 좋아? 맛있어 다 먹었어? 맛있어 맛있어? 응 맛있어 나도 먹어보고 싶다 나도 라임 발랐으면 좋겠다 해봐야지 다 먹었지? 응 자 내 차례야 나 잔디 먹을 거야 아니 라임 나 먹을 거야 안 돼! 하얀 하얀 코코넛이랑 그거야 썩은 우유 하얀 근데 언니 썩어 넣어줘 하얀색 언니 코코넛 좋아하지? 어 나 코코넛 좋아해 잘 먹어봐야 돼 아냐 내가 고를 거야 잠깐만 우리 지금 완전히 하얀 이거 두 개 중에 눈 감고 고르겠어 내가 추천해준 거다 이거 맞지? 맞아 내가 추천해준 거 먹고 있어 긴장돼 잠깐만 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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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려면 어떡해 긴장 풀려면 그럼 렌즈 맡으면 돼 코 박아야겠다 썩은 우유? 근데 코코넛 맛도 나 그럼 코 박아야겠다 썩은 우유 당첨 빨리 많이 골라준 거지? 진짜 잘 만들었다 냄새 진짜 잘 나 냄새 처음에 그거야 그 우리 코코넛 밀크 자주 먹잖아 코코넛 밀크 먹을 때 며칠 되면 코코넛 밀크에서 이상한 냄새 나잖아 곰팡이 끼면서 처음에 그거 난다? 그래서 내가 코코넛인 줄 알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맛이 이상해 그건 우유네 응 잠깐만 언니 찐그린 표정 난 찐그린 표정 난 찐그린 표정 하지마 나를 이길 사람 없어 이제 나 이제 내 차례 연두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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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임 라임 래임 래임 잔디 어떤 맛일까 내가 맞춰 볼게 근데 잔디 거르도 맛이다며 이루안 라임이다. 라임 달콤하다 라임이다 냄새가 여기까지 나 그럼 이지환이 마음에끔 냄새 맡을 수 있겠다 내가 썩은 사진을 찍어줄게 하지마 아니 근데 언니 말하려고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 하지마 일부러 뭐야 이번에는 이거 양말 양말이랑 과일? 좋아 나 아직도 있어 양말 당첨? 양말이야? 양말인 것 같아 근데 맛있어 이런 특이한 냄새 좋아하지 언니 양말 갖다 줄까? 아니 자 이제 어찌해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아까 다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나 다 먹은 거 아니었어? 이리 와봐 냄새 해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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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이지현한테 가도 이 냄새 다시 날걸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다 먹었어? 응 자 건정해 그동안 하지마 해보라 하지마 알았어 언니 안 할게 이번엔 아우 미세 새로운 것 같은데 응 이게 코딱지다 코딱지? 언니 어떡해 언니 코딱지 이거야 이거야 언니 깜손이만 콕딱지가 나오고 깜손이 하면 뭐가 나와? 배 배? 이거 내가 특수해준 건 이거야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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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잘했지 나 완전 잘했지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했잖아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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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 어렸을 때 코딱지 먹은 거랑 똑같아 나도 아우 가슴이 멋있는데 너 왜 먹자 나도 어저께 코딱지 먹은 그거 그 완두콩 알 알겠어 말해 말해 식감도 코딱지 똑같아 진짜 코를 이렇게 파가지고 아우 말골과 삼켜 살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돼지 소리 같아 나 안돼 하지마 일부러 하지마 아 근데 냄새 괜찮아 맡아봐 나 맡아봤어 근데 이제 안돼 흙같다 아니야 그치 흙같지 뭐야 이거는 썩은 채점 버터랑 그거다 썩은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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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?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거? 어어어 그거야 아 깜찬데 버터 밥분이랑 썩은 계란 썩은 계란 걸려라 진짜 그거 먹어야 돼? 어 언니도 다 먹었어 빨리 이것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나도 어저께 언살나게 마라 이거 세게 다 먹었어 어 눈물 나려고 그래 네 고맙자 어 어떡해 괜찮아? 흑불이 났어 자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응 너는 이제 옆에 사람 하나씩 골라주게 할건데 너 계사로 그니까 계사로 골라주면 되잖아 이루안이 이지한 골라주고 이지한이 언니 골라주고 언니는 이루안 골라주는 거야 자 하나씩 정해 나 정했어 이루안한테 줄까 아니 넌 나한테 주는 거야 나 언니한테 줄까 정했어 나 이지한한테 줄까 이거 그래? 난 이루안한테 줄 거야 이거 나 이거 자 이지한부터 아니 이루안이 이지한부터 줘야지 아니 잠깐만 아직 쉬웠어? 응 아니 잠깐 빨리빨리 다 줘 그래서 하여 세 명이 아니 한 번을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 휩봐 하나 둘 셋 응 나 치약만 아아 나 이겼어 나 깐지 않는 힘이 얹혀진 거야? 아하 소리 안 ler 나 그냥 uważ 다시 다시 아니야 나 꺼 안 돼서는 아니야 자 나 이루안 나 이만 넣고 아이신게 말 나 이루사 이루사 음 ny 아 으흐흐흐흩 Batman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해 해 Arm 선생님 먹어야 돼 앤리 안 돼 안 돼 밑에 안했어 안 2020 안 돼 엄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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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서... 언니한테 언니 손을 주지 말고 언니 손을 주지 말고 네가 뱉은 거잖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환자 됐어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하나... 하나... 우리의 그는 너... 나... 네가... 하나...